자 그럼 지금부터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그 내용은 orientdb라는 것을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이 orient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 오늘날 주류에 속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아닙니다. 노에스큐엘로 분류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orientdb를 수업으로 만드는 이유는 이 orientdb가 상당히 우수한 성능과 되게 독특한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특성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대단히 미래지향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또는 노에스큐엘 중에서 유명한 몽고db 이러한 것들 외에도 이 orientdb라고 하는 그 좋은 대안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 orientdb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orientdb와 저와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전 orientdb에 대한 익숙한 사용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orientdb를 어... 실무적인 프로젝트에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 말하자면 제가 orientdb를 흠모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이 데이터베이스가 주장하는 이 자신들의 어떤 장점들이 사실 그대로라면 굉장히 놀라운 아주 인상적인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아주 부합되는 그런 요소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계속 스터디를 해오고 있고 그리고 orientdb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램도 가지고 있어서 어... 저희 수업에 orientdb 수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orientdb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조금만 좀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면 why orientdb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key advantage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orientdb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build for speed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orientdb의 어떤 퍼포먼스를 이야기하는데요. 보시면 초당 뭐 40만 건의 레코드, 행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no more join이라고 해서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시하는 또 제공하는 핵심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join, 여러 개의 테이블을 결합해서 마치 하나의 테이블인 것 같은 이런 환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join 기능이 더 이상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필요 없다 라기보다는 더 좋은 방식을 우리는 제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 customer라고 하는 이 하나의 테이블, 그 행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행에 해당되는 customer에 해당되는 정보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id 값이 가르치고 있는 이 정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customer와 이 id는 말하자면 포인트로 저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orientdb의 표현에 따르면 시간이 데이터가 아무리 많건 간에 동일한 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특히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orientdb의 몇 가지 중요한 특성들을 조금 살펴볼까요? 우선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그래프라는 것은 관계성입니다. 어떠한 정보와 정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사실 이거는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만이 잘하는 일은 아니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에서 그 relation이라는 말 자체가 어떠한 정보와 정보 사이에 어떠한 연결성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특성인데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비해서 소위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은 이 관계성을 훨씬 더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날처럼 관계성이 중요한 시대 예를 들면 페이스북과 같은 sns의 핵심적인 가치는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관계되어 있냐죠. 그리고 그룰과 같은 검색엔진에서의 핵심적인 가치는 사이트와 사이트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구글은 어떤 사이트의 평판을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관계성이 중요한 시대에는 관계성이라는 것을 과거보다 훨씬 더 잘 다루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 그러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베이스들을 우리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데 오리엔트 디비와 네오포제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거기에 속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큐멘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노예스큐의 데이터베이스들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이 다큐멘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특성인데요. 이러한 다큐멘트 데이터베이스들은 주로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표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 문서형 다큐멘트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하나의 문서를 저장한다는 느낌으로 어떤 정보를 저장한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대비해서 뭐랄까요 정보를 훨씬 더 유연하게 저장하고 유연하게 가져올 수 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컨셉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이 있으면 끝이죠. 그런데 오리엔트 오리엔티드 컨셉을 가지고 있는 오리엔트 디비는 예를 들면 어떤 글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으면 그 테이블의 자식으로 댓글이 있고 또는 포스트가 있고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그 부모 자식 관계를 통해서 어떤 보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거 설명하려니까 쉽지 않은데 아무튼 이거는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트 디비에서는 테이블이라는 표현 대신에 클래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어떠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 상속 관계를 통해서 뭐랄까요 어떤 구조의 재사용성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유사한 성격의 테이블이 많아지는 그런 프로젝트에서는 상당히 큰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컨셉입니다. 스키마 풀, 스키마 레스, 스키마 믹스라는 것은 보통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표를 먼저 작성을 하죠. 구조를 먼저 짭니다. 그리고 노예스쿠에이드는 구조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의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리엔트 디비는 여러분이 구조를 갖고 싶으면 같고 구조가 없이 자유롭게 쓰고 싶으면 자유롭게 써라 라고 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저 앤 롤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레코드 레벨 시큐리티라는 것과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이 현대적인 데이터베이스들은 자체적으로 사용자 인증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용자 인증 체계가 일종의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오리엔트 디비는 좀 특별하게 사용자 인증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행 단위로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사용자는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권한을 갖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테이블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테이블에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용자 기능을 통해서 인증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오리엔트 디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는 행 단위의 그 세큐리티 레벨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테이블 안에서 여러 사용자들이 거기다 글을 쓰면 글을 쓴 사람에게 사람마다 자신이 쓴 글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재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용자 인증과 같은 부분 사용자 관리와 같은 부분을 아주 데이터베이스에게 위임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리엔트 디비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로어에스쿠엘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에스쿠엘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할 때 사용하는 언어죠. 그런데 오리엔트 디비에서는 에스쿠엘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쿠엘에 익숙한 개발자가 이 오리엔트 디비를 이용해서 이 노에스쿠엘인 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ACID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트랜잭션 기능을 제공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릴레이션쉽, 또 릴레이션쉽 트래버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을 좀 더 세부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즉, 어떠한 문서와 문서가 관계성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몽고 디비는 할 수 없는 기능을 오리엔트 디비는 하고 있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릴레이션쉽 트래버싱이라는 것은 테이블과 테이블의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어... 조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마치 테이블을 하나인 것처럼 보이게 하거든요. 이렇게 릴레이션을 맺었을 때 어... 속도, 성능상의 어떤 차이가 있냐를 보여주는 건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몽고 디비고 이거는 일반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데 로고 n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이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그래프들이 로그 그래프인데요. 로그라고 하는 것에 따르면 요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 뒤로 갈수록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보시는 것처럼 속도가 느려지는 예,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란 뜻입니다. 자, 이런데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어...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는데 시간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예, 순식간에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이 비고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멀티마스터 리플리케이션이라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인데 멀티마스터 리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운영하다 보면 어... 언젠가는 한계가 오죠. 처리하는데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대의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 서버 역할을 해서 그 많은 수요를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읽기 기능은 확장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쓰기 기능 사용자가 글을 저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이렇게 데이터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여러 대의 컴퓨터로 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여기가 수정됐는데 다른 쪽에 있는 컴퓨터에서는 또 다른 데가 수정이 되면 깨지는 거예요. 데이터가 엉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스터라고 하는 쓰기 변경과 관련된 서버는 하나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렌트 디비는 멀티마스터 리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개의 쓰기 작업을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둘 수 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샤딩이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처리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어떻게 데이터를 분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인데 오렌트 디비는 자동으로 샤딩을 해준다는 뜻이고 그리고 일래스틱 스켈러빌리티 앤 제로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샤딩이나 멀티마스터 리플리케이션과 같은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복잡한 설정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서버를 장만해서 꽂아주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네이티브 HTTP 레스트풀 제이슨이라고 하는 것은 오렌트 디비가 기본적으로 레스트풀한 API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간에 미들웨어가 없이 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오렌트 디비에 직접 접속해서 거기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러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미들웨어라고 하는 것 php, java 이런 것들이 없이도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머셜 프렌들리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은 오렌트 디비는 커머셜한 프로젝트에서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 구멍이 하나 뚫려있는 게 이건 이제 네오포제이라고 해서 오렌트 디비의 강력한 경쟁자인데 네오포제이보다 훨씬 더 열려있는 자유로운 라이센스를 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이고야 너무 많죠? 이걸 다 얘기하는 것은 저도 모르는 것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렌트 디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해보셨다면 아마 놀라운 특징들이라는 느낌이 드실 거고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해보지 않으셨다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어느 쪽인 건 상관은 없겠지만요. 자 그러면 오렌트 디비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는 끝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을 따라오기 위해서 오렌트 디비를 자신의 컴퓨터에 세팅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